죽어라 좀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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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은 언제나 맛있는 것 같아 맛있는 만큼 근데 건강이 살찌겠지 또 저 제이스 그거요 그 뭐냐 그 망치 풀메탈 아 잠만 렌즈 아 아 렌즈 사가지고 이거 와드 토템 못써 아 쌌다 이러면 2랩 갱당하는데 이거 자르반한테 와 근데 자기 전에 라면 먹는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침 라면 점심 라면 저녁 라면 필요없고 자기 전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한 번 더 오케이 핑크 사죠 핑크 사러 갑니다 뭐가 얼마 나올까요? ㅇㅋ 오케이 핑크 하다 돌아왔다 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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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바꿔 가준다 내가 쯧 아 오빠 쯧 아 땋 았 말하기 안 City 그래서 뭐 삼거리빵이야? 아, 까비 레드 시작인줄 알았잖아 안 돼! 장전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앟 кстати 꼭 푸 아아 이걸 시범각을 본다고? 나 못 가졌는데? 아 못 가드려요 야 이랬다 이 보였냐? 진짜 돌았다 저 형도 아아 신사해야 되는데 아아 짜증난다 쫄쏟지 얘 풀 봤구나? 저만 썼을텐데? 고대연물 방패 이게 Q자를 하면 15원을 줘요 그냥 돈 돈 잘 벌어서 주는거에요 가는거에요 잘 안타네 잠시만 잠시만 안 바꿨네 아 잠시만 아니 이거 왜 안부빙 쳐져 아아 아아 출감심 산신벨 미쳤네 아 왜 Q이 안돼 용서는 절대 안하고 말이야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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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해져서 이건 뭐야 응 으으우 으으흑 악 이거 못 잡은 거 좀 큰데? 노스페리였는데 아...왜 이렇게 안되냐? 아... GS 타고, 근걸림 3마리 상대거 타고, 타고 아니, 선신발 너무 빠른 거 아니오? 어? 아, 10번, 다이브다 형들, 다이브 각을 너무 매섭해 보는데? 야, 이거는 와... 도라에몽인데, 이거 다이브? 좋았다, 좋았다, 좋았다 젤리맨, 젤리맨 젤리맨 불쩍 따아아아아아 아아 템 샀어야 되는데, 아아 근데 살 게 없었어 아아아아아 짜증난다 thirty 자 없을때 바짝 즐겨라 도라에몽 스티너 빌지 워터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콧 콧 막 한시 반 콧 자르반, 그냥 EQ 에어보는 그거 막 한 거 같은데? 근데? 흐흐흐흐흐흐 흠 으흫 흠 흐흑 히윽 흑 으아하하 으흑 흐흑 잠시만요 와 보컨 잠시만요 아 몰라 죽일거면 죽이든가 맞붙작전이다 간다아 아 맞붙작전 아아 흐흐흐흐 흐흐흐 아 이제 이길거 같은데 그냥 뚝부 떠서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란 흐흐흐흐 흐흐흐흐 와 뭐야 안 돼 돼 전반! 오케이 타워 안 나갔어 저거 뭐야 총식회 파티 뭐야 타워 안 나갔으면 됐다 야 블라딕 간다 블라딕 간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상어밥을 만들어줘 잠깐만 테마나만 딱 싸우자 안 싸워도 되겠는데 형 형 형 형 형 오케이 흐흐흐흐흐 죽어라 좀 죽어라 죽어라 오케이 어우 힘드네 죽자 한번 죽이 이렇게 힘들어 난 총처럼 있는 법이 없지 우선 절대 안 하는 말이야 아 이제 곰은 해방이다 강해져서 돌아올마 흐흐흐흐흐흐흐 내가 없을 때 바짝 즐겨라 받아나 인간이나 믿을 수 없긴 왜 한가지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ㅋㅋ 한 대만! 한 대만! 오케이 아깝게 뭐야 방금 뭐 힐 들어간 것 같은데 블라디 이 자식아 어딜 어딜 여포를 잡으려고 오케이 이 정도 해놨으면 정신 차렸겠지 우리 자크가 자크 형이 와 극딜이야 저거 저거 극딜이야 와 와 잠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블라디만 어떻게 마크해주면 될 것 같은데 바둠가야 띵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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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흠 모델 흠 흠 흠 힛 히힛 히힛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enden 으아아악 으아아아아아 흐흐흐흐 여기서와냐? 아 죽음의 파도를 타고 늦내가 돌아왔다 뭐 갔나? 한 칼에 보내드리지 그 바다는 잊었겠지만 난 잊지 않았다 에이 히스프리스 흐흐흐흐흐 헛 쩌 쩝 쩝 쩝 블라잇 휠 뺀거 좋은데?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어허 아니 이거 도망가자아 거기 원딜 없는 한타에요 여러분 흐흐흐흠 도망가자아 도망가자아 도망가는 척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간다 육천 오케 안 가도 되겠다 먹었다 저거 흐흐흐흐흐흐흐 오오 안 가도 되죠 으흐흐흐흐흐흐 가차없이 쳐다놔마 으흠 으흠 흠 쓰레기 같았다 아직 제대로 시작을 안했어 말은 필요 없다 놈으로 보여준마 흠 오우 흠 흠 흠 허이 딱 걸렸네 저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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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가 처음만요 저 저 저 Services 저 뭐야 처음만요 저 저 저 너 하아 후우 아 오늘 게임 진짜 너무 안된다 왜 안된거야 흑흑흑 미친 맞지 어어어어어어 아오우 정말 아우 잠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